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소환했다는 보도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이 2024년 미 대선에 출마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범죄수사에서 전직 상사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이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7월 사임 의사를 발표한 뒤 결정을 번복하고 지금까지 근무해왔던 케이트 베딩필드 공보국장이 결국 이달 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딩필드 국장의 사임은 최근 잇따른 백악관 및 행정부 인사교체의 연장선상에서 풀이됩니다. 최근 미국 내 빅테크 사이에서 감원 바람이 거센 가운데 야후도 이번 주 중으로 전체 직원의 12%인 1,000명에 대한 감원에 이어 올해 말까지 전체 직원의 20% 이상인 1,600여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 주가가 부진한 실적 전망에 약 35% 폭락했습니다. 리프트는 매출 부진 이유를 계절성과 낮은 가격을 들었지만 우버는 지난 4분기 8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위디어 지역에서 이틀 전인 지난 8일 실종된 62살의 한인 여성 이명숙 씨를 찾는 데 경찰이 나섰습니다. 실종된 한인 이명숙 씨는 실종 당시 빨간 스웨터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정신분열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에서 목격하면 1800-222-8477번으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이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벌인 혐의에 36살에 백인 남성을 검거하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용의자는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 여성들을 찾아 성폭행을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여성만 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저렴한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8억 2,500만 달러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중 2억 달러에 가까운 1억 9,620만 달러가 LA 카운티에 배정돼 남가주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남가주 지역 개솔린 가격이 최근 계속해 오르고 있는 것은 여름 호남용 개솔린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입니다. LA 지역 개솔린 평균가는 4달러 69센트, 오렌지 카운티 지역 개솔린 가격도 4달러 65센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하브라 지역에서 오늘 새벽 1시경 무장강도 용의자가 경찰을 피해 차를 타고 전력질주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의해 총격 사살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하게 된 보다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의 한 쇼핑센터 경비원이 쇼핑센터 내 주차장에서 17살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경비원은 34살에 모하메드 마오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겨울 폭풍 후권이 남가주 지역을 지나면서 밤 최저기온이 30에서 40도까지 떨어지는 등 또 한 번 추위가 찾아오는 가운데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이어질 확률도 20%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메디케어 청구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한인 루마티스 전문의 주 에리 씨에게 징역 21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연방검찰은 주 씨에게 적용된 6개 혐의에 대해 최대 60년형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평입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뉴욕 맨하튼 한부판에서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총격이 발생해 20대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마약상으로 추정되지만 체포는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총소리에 놀란 뉴욕 시민들이 지하철역으로 피신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의 연간 노숙자 사망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회규년도만 노숙인 815명이 숨졌으며 가장 큰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노숙인의 48%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숨진 노숙인 중 남성이 543명, 여성이 141명으로 남성 노숙인 사망자가 79%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노인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시범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선적으로 브루클린 사우스 학군 산하 13개 고교에서 실시되며 노인 권익 증지는 단순히 노년층 스스로의 노력뿐만이 아닌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 전기요금이 오는 6월부터 인상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PSEng는 전기로가 3.3% 오르며 뉴저지와 뉴욕 경기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라클랜드 전력으로 인상률이 6.9%입니다. 중부 뉴저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회사 JCPNL은 4.8%의 인상이 남부 뉴저지의 아틀랜틱시티 전력은 인상률이 4.1%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한인 입양아 출신으로 미국 프로풋볼 NFL 버팔로빌스의 공동구단주인 킴 페굴라가 지난해 심정질을 겪은 후유증으로 현재 기억상실과 실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올해 53살입니다. 미시건주에 거주하는 39살의 한인 여성 린 김씨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한 뒤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뉴욕으로 출발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텍사스주 로만 포레스트 지역 한 주택에서 12살 소녀가 3살 난 어린 동생을 두 달 동안 혼자 돌보아 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입니다. 엄마는 어디론가 사라져 경찰이 수배에 들어간 가운데 아이들은 집에 남겨진 약간의 식량으로 그동안 버텨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며 여행자재 권고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멕시코 범죄 조직들은 휴양지를 중심으로 강도, 납치 등 각종 범죄를 일삼고 있어 본방학을 앞두고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기 스포츠 이벤트인 NFL 슈퍼볼이 일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PHI 이글스와 KC 치푸스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이 경기는 채널 11, 팍스 채널에서 중계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